그래서 나한테 맡긴 거지? 너에게 주는 마지막 임무다. 레이, 그 백종놈이. 지 형 죽인 놈 찾겠다고 피를 뿌리고 다닌다던데. 곧 우리 쪽에도 들이닥칠 거야. 알고 있었지, 너? 그래서 나한테 맡긴 거지? 왜 그래. 난 너와 연관된 인간들을 모두 죽일 거야. 더 이상 쫓아오면 넌 내 손에 죽는다. 내 손에 죽기 전에 인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?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는 말이야. 그게 누구냐고? 기대하라고.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. 왜 그를 그렇게 나쁘지 않느냐?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.